원 포인트 레슨, 바로 그 첫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호흡법을 속성으로 한번 가르쳐 볼게요. 아주 빠르게. 김범수씨 하루 노래 아시죠? 이 노래를 하기까지 김범수 버전을 얼마나 들으세요? 진짜 한 번, 열 번 듣고 노래방에서 미친듯이 하잖아요.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신 다음에 김범수씨가 어디서 호흡을 쉬고 어디서 호흡을 들어 마시는지 여러분들 그거를 조금만이라도 캐치를 하면요. 비슷하게 나와요, 소리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김범수가 하는 그대로의 호흡법을 따라하시면 노래의 소리 자체에서도 좀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예쁜 예가 뭐냐면 여러분들 호흡과 가사가 떨어져 있는 게 제일 나빠요. 약간 동요 부르는 느낌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숨은 쉬었어. 정말 내가 괜찮을까요? 그대가 한 그 인사처럼 모르는 척 떠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호흡과 가사가 따로 나올 때 되게 좀 동요스럽게 부른다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가볼게요. 나쁜 예. 호흡이랑 가사를 같이 잘 섞긴 섞는데 그냥 그걸 쭉 뱉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알맹이 소리가 없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괜찮을까요? 그대가 한 그 인사처럼 그래 그대 눈 가린 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목도 아플 뿐만 아니라 공기가 알맹이 소리가 없어서 굉장히 뭐라고 하는지 가사가 잘 안 들려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 이렇게 부르신다니까요. 보니까 여러분들 이러잖아. 호흡을 정말 내가 괜찮을까요? 까지 호흡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괜찮 이렇게 막 중간에 막 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요. 빨리 질려요. 호흡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끌어주시면 굉장히 사람들이 이런 게 있는데 중간에 갑질감 툭 툭 끊어진 느낌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흡을 호리나게 쉬어라. 이게 무슨 뜻이야? 와우 핵기적이야. 대박 속성이네. 이거는 하나의 테크닉으로 쓰여요. 여러분들이 김범수 씨나 여러 가지 좋아하시는 가수들의 라이브 버전을 들어보시면요. 하는 게 다 들려요. 근데 그게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무슨 테크닉이냐? 사람들에게 함으로써 안정감을 줘요. 그대가 정말 내가 이걸로 해서 안정감을 줘요.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도움이 되냐? 소리가 굉장히 섹시하게 들려요. 호흡을 소리나게 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박효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거의 호흡을 호흡 반 소리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반 소리반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의 호흡을 반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리를 거기다 집어넣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박효신이에요. 굉장히 섹시하게 들리고 굉장히 퀄러티 있게 느껴져요. 호흡을 내서 소리를 내면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목이 덜 아파요. 그러니까 소리를 이렇게 내면요. 가슴에도 저절로 들어가지도 않고 배에서만 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리 내서 호흡을 하면요. 노래에다 집어넣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 단어에만 호흡을 섞어라 라는 뜻이 뭐냐면요. 저하게 설명해드릴게요. 호흡을 쉬어놓고 호흡을 사용하지 않아.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100%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괜찮을까요 그대가 한 그 인사처럼 그대 노노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아니라 쉰 다음에 정 이게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 내가 이거 해주셔야 돼요. 다시 정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연습 한 번 해볼게요. 정 이게 돼야 돼요. 이 이빨 사이로 호흡이 나가면서 발음이 같이 돼야 돼요. 모든 노래가 다 그래야 돼요. 보컬 선생님들이 학원 선생님들이 어디서 딱 아 얘는 노래를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판결이 나는 줄 알아요? 호흡 들어 마신 다음에 정말 내가 여기서 딱 알 수 있어요. 정에서부터 아 얘는 노래를 못하는구나 아 얘는 노래를 잘하는구나 알 수 있거든요. 낮음 특히 낮음 높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할 낮음 있죠. 정말 내가 이거를 모든 노래 적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첫 단어에만 호흡을 실으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호흡을 섞었는데 그걸 쭉 섞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괜찮을까요? 이렇게 되면 진짜 나중에는 호흡이 딸려가지고 노래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말에다가 여기 정말에다가만 호흡을 실어주고요. 내가서부터는 호흡을 빼서 위로 올리셔야 돼요. 정말 내가 그때는 이제 내가서부터는 발음을 정확하게 찍어주셔야 돼요. 안그러면 부어 하고 빠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같은 경우는 호흡을 뱉되 내가에서부터는 공유처럼 불러주시면 오히려 그게 알맹이 소리가 잡혀요. 한번 해볼게요. 정말 내가 괜찮을까요? 그대가 한 그 인사처럼 그래 그대 눈 가린 채 모르는 척 떠나는 게 차라리 변할 테 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 진짜 대박이에요. 끄듬 풀어주기를 전화하면 맨날 해놓고 끄듬도 정확하게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나한테 맨날 혼나잖아요. 그 끄듬을 한번 저희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든 노래는 다 끄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끄듬을 한번 저희가 쉽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끄듬이 지저분하냐면 발음을 너무 정확하게 해서 그래 끄듬을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괜찮을까요 그대가 한 그 인사처럼 이렇게 해서 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호흡이 제대로 쭉 하고 나가야 되는데 입을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막 나갔다가 호흡이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끝 발음은요 약간 술 취한 것처럼 하고 뱉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 내가 괜찮 발음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안 해도 돼요. 정말 내가 괜찮을까요 그대가 한 그 인사처럼 이렇게 그래 그대 눈 가린 채 이렇게 좀 허 허 하고 뱉으면 돼요. 오히려 잡지마 끄듬은 그냥 풀어주셔야 돼요. 자 끄듬 풀어주기에 제가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는데 그걸 안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알려드릴게요. 혀를요 천장 위에 붙이면 돼요. 뭐라고요? 혀를 천장 위에 붙이면요. 그 끄듬에서 그 딱 멈추는 부분 있죠. 사랑이 날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 끝 끄듬을 못 잡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면 돼요. 혀를요 천장 위에 살짝 올리면 돼요. 근데 그걸 막 일부러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하고 살짝 위로 올리면 딱 잡혀요. 소리가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소리가 딱 잡혀요. 대박이죠? 이런 거 절대 다른 데서 얘기하면 안 돼요. 나만의 비밀이야.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오늘 원포인트 레슨 아주 정말 숙성으로 가르치는 호흡법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호흡을 소리나게 쉬어라. 그래야지 그 낮은 음이 굉장히 매력적이게 들리고 또 목이 아프지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단어 호흡을 실어서 섞어라. 첫 단어만 호흡을 실어주고 나머지는 다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끄듬처리 같은 건 혀가 꼬이듯이 술을 마시는 것처럼 풀어준 다음에 혀가 천장에 살짝 닿으면 호흡이 딱 잡히면서 정확한 낮은 음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전달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